하나, 둘, 안녕하세요! 우리 버티입니다! 여러분! 벌써 2021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!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우리 캣치들 푹 쉬고 행복한 면접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? 저는 송편이랑 보름달입니다. 쥬리언니는요? 저도요! 특히 보름달 보면서 소원 피는 거 다들 아시죠? 소원! 소원! 소원 피해야지! 그럼 다현이는 소원 뭐 빌 거야, 만약에? 저는 우리 멤버들, 가족들, 캣치들 모두 건강했습니다. 정달영 좋습니다. 우리 캣치 여러분들도 저희 로켓펀츠랑 함께 소원도 피고 보름달처럼 밝은 에너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! 다 같이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화하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한가위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? 네,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꼭 마스크 쓰면서 방역수칙 잘 지키기 잊지 마시고 건강이 위험해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면접 보내시길 바랍니다. 캣치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! 2021년 올 한해도 저희 로켓펀츠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! 지금까지 로켓펀츠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! 안녕! 안녕